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관위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할 겁니다. 그것도 화끈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겨야 될 너무나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전 방법을 다 쓸 것이고 10번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조작을. 그래서 한동훈 씨가 하는 주장이 너무나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조작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작업이 조금 복잡하겠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한 10일 전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인쇄 기술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뜨는 것은 검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지만 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개인 도장이든 나갈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동훈의 도장 날인은 효과가 있는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씨가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그것이 등록되는 순간 바로 개인 도장의 이미지 파일은 얼마든지 확보가 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관철되게 되면 시중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표관리관 도장은 선관에서 만든 도장이나 개인 도장이나 간에 사전에 등록이 되면 그냥 뭡니까 즉시 이미지 파일이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4.15 총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먹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욕망이고 그 강력한 욕망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와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찍소리를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분명히 확인했고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작하고 땅땅땅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라 뭐라 하면 법관들 여러분들 계속 연기하고 그다음 투표 관리관 도장 사용해 가 여러분들 위조투표 집어 넣어 가 여러분들 법원에 해가지고 한 4 5년 끌고 나면 그다음에 4 5년 살면 다 진이 빠질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베테랑들입니다. 10번 해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안 듭니다. 돈이. 그리고 너무나 멋진 방법인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고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거기다 전부 다 일본으로 기표된 여러분들 투표지만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쑤셔 넣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하면 행랑식 천이니까 그냥 아가리만 벌리면 다 쑤셔 넣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4명당 1표 집어 넣을까 5명당 1표 집어 넣을까 2명당 1표 집어 넣을까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은 부풀려 가지고 3만 확보된 3만 7771표에 유령 사전투표상은 어떻게 이름 투입됐습니까. 사전투표소에서 2표가 나갈 때마다 진짜표 2표가 나갈 때마다 한 표씩 먼저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지표된 표를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과 위조투표 투입으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4월 15일 날 실시됐던 2020년도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술회 민경욱 전 의원 이 출마했던 데는 여러분들 어떻게 집어 넣었습니까. 5표당 1표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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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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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6분의 1인 거죠. 가짜 표가. 6표 가운데 1표가 들어간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본 노원병 노원병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때는 어떻게 조작했죠. 이준석이 여러분들 했던 건 6천 몇 100표 조작했죠. 6400 뭐 6400 무슨 05표인가 여러분들 조작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5표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4장당 1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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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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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한 2 3줄이면 됩니다.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4.15 총선은 뭐 100%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찍소리 안 할 건데 왜 안 합니까. 이번에 너무나 안심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자고 해서 좀 긴장했는데 보니까 절대 당신들 문제는 난 당신들 믿고 당신들 절대 손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켜 줬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양보할 가능성이 높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왜냐하면 뭐 다른 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던져주고 마치 qr코드를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양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안심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든 안 하든 간에 투표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소개드렸던 이 문제를 잘 아시는 제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양보하겠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게 해 줬으니까 반드시 10일 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등록시켜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등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이 교수님 말씀은 등록되면 안 되죠. 등록되면 다 찍히는 게 한순간에 다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화끈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행위주체들 선거 사기를 행하는 행위주체들이 갖고 있는 욕망인과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번만 그냥 장악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격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한동훈 씨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관되게 제가 주장 해온 4.15 총선을 화끈하게 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변경이 있으면 제가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입은 한 번만 하면 입은 한 번만 더하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유민께서 한 시간이면 위조조장 새로 팝니다.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로 또 왔다 이런 토장도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실상을 다 이야기 드리고 물론 또 제가 내리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또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정보나 이런 걸 다 종합 해 가지고 내가 내리는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한동훈 씨의 그런 기자 질의응답 그 내용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판의 오랜 인연 을 갖고 있지 않는 그리고 비교적 좀 젊은 그런 정치 초년생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건헌적이고 본질적인 이 선간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그것을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유추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윤 대통령은 신처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렇게 입을 다물지 않겠느냐 그런 나이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윤 대통령이 배서 한 13년 정도 젊은 한동훈 씨는 본인이 부채가 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 발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대해서 관원클럽 그다음에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은 세 번째 기자간담회 세 번째 기자가 간담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필요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언급하지만 그러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터치할 의지가 없고 의향도 없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 가운데서 누구에게서 도 선거 공정성 회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런 좀 냉엄한 현실이죠.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힘을 규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거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만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 선거자료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자료를 보고서도 이걸 언모론으로 몰고 이걸 다 침묵하고 이걸 외면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익이 되면은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은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터프한 과제 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순리대로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걸 업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게 짐승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교육받지 않는 짐승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2020년 총선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정신줄을 놨든지 아니면 뭐죠 미친놈인 거죠. 이 자료를 보고 2020년에 뭡니까 선거가 정상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긴 시야를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또 저도 함께 노력을 계속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오전 5시에 다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